아무튼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겠지만 유튜브든 채널A에서든 강철부대 시작 전에 각 부대 최강자 선발전 이런 걸 하면 안녕하세요. 딥시다이버입니다. 강철부대2가 드디어 오늘 첫 방영이 됩니다. 방영에 앞서서 방송의 뒷배경이 될 만한 아쉬운 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강철부대2가 재미없을 거라는 게 아니라 시즌1 출연자들이 강철부대를 겪으면서 강철부대2는 이렇으면 좋겠다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쉽게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아무튼 첫 번째, 국방부 지원 결렬입니다. 강철부대1이 흥행하고 국방부는 정말 큰 반사이기를 누리셨습니다. 특수부대 홍보원은 물론 어찌 보면 현역, 예비역들의 위상을 강철부대가 국방부 대신 높여줬죠. 그래서 이번 강철부대2 참가자 모집 영상이 뜨고 국방부 차관께서 강철부대2 한다던데 지원 좀 해주지? 라는 말까지 나왔었고 헬기나 국방시설까지 지원해준다고 여러 말씀들이 나왔지만 결국 대선과 코로나 앞에 모두 결렬되었습니다. 두 번째, 각 부대 최강자 불참입니다. 강철부대1이 끝나면서 이야기했던 게 시즌2에는 각 부대 최강자들이 나오면 어떨까?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. 저도 강철부대2에 제가 생각하는 SSU 최강자가 나오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고 유지트 김민준 팀장님도 정말 뛰어난 동기가 몇 명 지원했었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셨죠. 물론 지금 나오신 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강철부대 팬으로서 각 부대 사람들 중 자기가 알고 있는 최강자 혹은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작가분들이 참가자 개인의 이야기와 팀으로서의 조화나 타 팀과의 그림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참가자가 100% 나오기는 힘들겠죠. 아무튼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겠지만 유튜브든 채널A에서든 강철부대 시작 전에 각 부대 최강자 선발전 이런 걸 하면 약간 올림픽 느낌도 들면서 오디션 프로그램 비슷하게 하면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?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점수제 도입 불가입니다.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미션을 하고 승점제를 통해서 최종 순위를 뽑는 점수제 미션을 원하시더라고요. 사실 시즌1 참가자들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끝까지 다 싸우고 순위로 결정되는 거이면 좋겠다. 왜냐? 모든 미션들이 각자 부대에 맞게 공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미션들 속에서 각 부대의 주특기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고 그래야 형평성이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SSUDT가 결승해서 해상 미션이 가능했던 것은 100% 해군이었기 때문일 겁니다. 탈락하는 부대에 따라서 다음 미션의 종목이 형평성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션이 객관적이려면 점수제 도입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하지만 불가능한 이유는 사실 점수제가 좋은 면도 있겠으나 승부에 대한 뜨거움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고는 생각 들거든요. 탈락하고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. 조금 더 몰입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아무튼 강설부대2는 재밌을 겁니다. 위의 조건들 환경들 사실 다 필요 없어요.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그림이 나오겠다 뿐이지 분명히 전쟁 같은 미션과 심장 뛰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. 무엇보다 강설부대2 32명이 참가자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셨고 심지어 몇몇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 예비역이자 현역 경찰 소방관 구조대원 분들입니다. 부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쌍욕, 비판, 비난 얼마든지 하시되 제발 각자의 집 안에서만 하시고 인터넷, 유튜브 등등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의사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목숨 바쳐 있었던 32명의 그 누구에게도 받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